감자 포슬포슬하게 삶는 방법 감자는 포슬포슬해야 맛이 좋아요 일단 깎아 보겠습니다 씻고 난 뒤 깍습니다 씻게 깎인다 예전 어릴때 숟가락으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정말 날마다 삶아 먹는다고 배 씻고 감자를 동생 둘이랑 저랑 셋이서 저녁저녁이 한 부자 한 50개 정말 힘들어 과거에 갖다 주러 가고 싶어 하하하 그 마음 알레네 하하하 다 깎아 봅니다 감자 다 깎았습니다 감자 8개 삶아 봅니다 요거는 그대로 껍질 안 까고 바로 삶아 봅니다 물의 양은 감자가 장길똥 말똥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간을 해야 맛이 좋으니 설탕은 한 스푼 소금은 반스푼 다 깎아 다 깎아 먹여서 이제 삶아줍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강불에서 일단은 10분간 더 삶아줍니다 강불에서 10분간 삶았습니다 이제는 중불에서 중불에서 중불 중불에서 15분에서 18분간 수시로 확인해 보면서 삶아줍니다 지금 15분이 지났습니다 물지않게 수시로 확인하면서 흔들어줍니다 물이 포슬포슬한 갈문자 삶아줍니다 수시로 흔들어줍니다 남아있는 열미로 흔들어가면서 마지막 포슬포슬한 삶아줍니다 와 진짜 맛있게 삶아줬습니다 감아봅니다 김이 모락모락모락 맛있는 감자 포슬포슬하게 맛있게 삶아줍니다 이제 먹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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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